안녕하세요. 오늘은 117페이지의 주택의 여과작용이라고 있죠. 여기를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알아두시면 이거는 주택의 여과작용 또는 여과과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개요도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한번 유도된 적도 있어요. 자, 주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질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죠. 거기에 따라 가구의 이동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우리 111교재에 나와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 있죠? 네,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가 여과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주택은 시장에 공급된 이대로 어떤 순환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설명할 때 정부는 일정한 수준을 정해주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은 고가주택,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저가주택이라고 구별을 하는데요. 이때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가정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여과가 진행이 될 때 뒤로 넘어가셔서 110 옆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면 상향 여과하고 하향 여과라고 있어요. 얘들은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상에서 자주 쓰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향 여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하향 여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전환되지는 않고요. 재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서 넘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상위 계층인 상위 계층인 하위 계층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주에서 발생한 공가를 인수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시장에 고급 주택이 있고요. 중급 주택이 있고 저급 주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주택에서 제공되는 효용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한 30이고요. 얘가 20, 얘가 10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효용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주택도 지어서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딘가 문짝도 안 받고 보일러 고장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효용이 떨어질 때 이게 1년에 일식 줄어든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20으로 줄어들 거예요. 얘는 10으로. 그럼 얘는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급 주택에서 거주하는 고소득층들은 이 정도의 효용을 원하는 데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제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효용이 30 정도 되는 주택을 여기서 신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일로 이주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주하고 비어있는 집을 여기서 이렇게 인수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네가 이주하고 발생한 공가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또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로테이션이 발생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하향 여과 과정의 단기와 장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요즘은 단기하고 장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에 가시면 주거분리와 여과 과정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게 시험상에서는요. 주거분리와 여과 과정이라는 제목을 달고도 출제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주거분리라는 게 어떤 건지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 등의 영향에 의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거분리라는 것에 대한 발생이 있죠. 발생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서울이라는 데가, 서울시가 원래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하고 강남이라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옛날에는 한강이 서울의 경계선이었죠. 강북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강남이 생기면서 이제는 강북과 강남을 구별하는 게 이렇게 한강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자, 도시가 오래 지나게 되면요. 새로운 주거 환경을 필요로 하죠. 그러면 기존 주거지가 있고요. 신도시같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도시가 있을 때 얘네가 주거 환경이 기존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일로 가고 싶은데 다 갈 수는 없는 거죠. 소득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만 넘어가니까는 분리가 되겠죠.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강남이라는 데가 전체적으로 가격은 비싸지만 여기가 전부 다 고층이 아파트로만 돼 있는 건 아니죠.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여전히 단독이라든가 원룸 같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 또는 발생 이 정도라도 알아두시면 돼요. 용어 주거분리란 고소수증의 주거지역과 저수증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정리하신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120페이지를 가보시면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이게 원래는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자, 시장의 효율성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때 여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하는 건요. 시장의 효율성이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이걸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을 때요. 부동산 시장도 이 효율적 시장의 성격에는 들어가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은 그게 바로 가치의 반영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번에 뭐 3기 신도시를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기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땅이 있죠.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과정에서 2020년 12월 달에 뭐 12월 가서 뭐 5일이라고 그럴까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여기를 갖다가 신도시로 건설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발표를 이때 했다고 그래가지고 발표한 시점에 여기가 바로 신도시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신도시화 되려고 그러면 못해도 6, 7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요. 2026년 한 10월이나 돼야 신도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있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와 신도시로 바뀐 상태에서의 이 부동산의 가치를 비교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이때가 가치가 훨씬 커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가 이 시점이 도래했을 때만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발표를 하는 시점에 미래 이익의 일부가 현재 거래가격에 반영을 바로 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단 발표된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죠. 발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이 특징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확인되지 않는 어떤 루머나 소문에 의해서도 가격이 요동을 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약성 시장, 중강성 시장, 강성에서 이렇게 나눠지죠. 121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러면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게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틀려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약성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중강성이라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하는 기준은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그래서 약성 시장이라는 것은요. 현재 시장 같이 있죠. 여기가 과거의 정보만 반영돼 있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은 현재 정보까지가. 그 다음에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요. 중강성까지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내부 거래 이런 거 엄격하게 단속을 하죠. 우수한 정보를 소수만 가지고 그 사람들만 주식 거래하면 그 사람들만 막대한 이윤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미리 주식을 사서 주가 상승했다는 이익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 전에 팔아서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량한 소수의 많은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죠.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는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다. 초과인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약성과 중강성이라는 곳에서는요. 이거 가지고 투자하면요. 무슨 이유는 얻냐면 정상이임만 얻어요. 얘네도 이거 가지고 투자하면 정상이임밖에 못 얻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정보를 매개로 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투자하면 투자자들은 정상이임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정보가 매개가 돼 있으니까 정보라든가 초과인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강성이라고 해요. 강성.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정보를 매개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시장은 정상이임밖에 얻을 수가 없는데 얘네 둘만 정보를 매개로 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은 강성이에요. 왜?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중강성 아니면 강성에 대한 표현을 가끔씩 물어보니까 성격 정도.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세세하게 정리하기보다는요. 아마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약성, 강성, 중강성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은 현재까지니까 중강성. 강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다 반영돼 있으니까 초과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성이라는 곳이라는 건요.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령해서 만약에 이제 2021년 1월을 앞두고 있고요. 2020년 1월, 2019년 1월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H라는 기업의 주식이 주가가 상한가와 하한가 칠 때요. 상한가에서 이렇게 하한가로 떨어졌다가 1월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상한가 치고요. 다시 또 쭉 떨어졌다가 1월을 기점에서 반등해서 상한가 쳤다가 지금 떨어져서 1월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과거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그랬지만 이 시점이 됐을 때 이 기업이 부도 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매개로 투자했다고 그래가지고 초과인은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점에서는 누구나 올라갈 거라고 추정하면 다 매수 주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큰 이익은 기대하기 힘들죠. 그런 시장이 약성해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큰 이유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강성이라는 건 현재 정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가격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시세가 어떻게 현재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이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도 미래 변화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거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운영을 하더라도 큰 이익은 기대하기 힘든데 단,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유를? 정상 이유를.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면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큰 거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여기가 3기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람은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좀 더 웃돌을 주고 사들이더라도 더 막대한 이유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 시장이 중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성과 중강성에서는 미래 우수한 정보를 뭘 했을 때? 입수했을 때. 그럴 때 당연히 무슨 이유를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거. 그래서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번 시장에는요. 그런 내용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할당적 효율성이라든가 가치의 계산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또 돌아올 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장론 들어올 때 말씀드렸지만 지대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세 개의 파트를 지금까지 배우신 이 시장에 비해서 조금 더 힘들게 생각하신 이유가 여기는 학자가 많이 나와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학자들의 이름도 시험에서 돼요. 그래서 그 학자의 이름을 알아야 왜냐하면 이번에 30일의 시험도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학자의 이름을 끼워가지고 출제를 하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이걸 찾으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스에 내용을 주고 누가 어떠한 내용을 얘기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자들에 대한 거를 조금 친숙해져야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입에 잘 붙지를 않아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돌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암흑의 무슨 지대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지대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대론. 자, 지대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와 지가에 관한 부분이 있죠. 이 지대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줄여서 지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원문이 렌트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대로 쓸 수도 있고 임대료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가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 가치를 줄여서 우리가 지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가를 계산을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지대가 높아지면요. 이 지가도 높아져요.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할인율하고 지가는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지대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요. 이게 지대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대라는 것을 봤을 때요.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얘를 하나에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생산비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시험상에서는 한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전학파 학자들은요. 토지는 자연물이고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이 지대 개념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거고요. 여기 신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요. 토지 외 모든 생산 요소에다 다 이 지대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추구하는 바가 서로 틀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고전학파의 논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산 요소라고 있죠.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가령 예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토지가 있죠. 이 토지에서 밀을 생산을 하는데요.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외에 노동과 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주기로 했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밀을 생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냐면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판매해서 매출액이.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우선 지급을 해야겠죠. 이거를 왜 지급을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어떤 경영을 통해서는 이득은 이건 노력 소득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50만 원씩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오는 소득이 100을 조금 넘어가게 돼서요. 100 한 1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50, 50 주더라도 얼마가 남아요. 10만 원이 남죠. 이 10만 원이 이 토지에 주어지는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토지는 자연물인데 자연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물인 토지를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 지대 자체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다. 일종의 초과인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대이론에서 보면 농경지 지대이론 또는 전통적 지대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리카도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농경지 지대론 또는 전통적인 지대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해야 되죠. 별표를 얘기할 때 제목만 지금은 알아보세요. 리카도의 차액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는 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인 지대론이고요. 현대적인 지대론에서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마샬의 준지대, 그 다음에 파레토 지대까지도 요즘은 지문에서 활용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지선다 구성이 되죠. 예, 그래서 오디선다로 나올 때는 얘네가 일단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적인 문제로도 얘네들은 다 활용이 될 수 있어요. 31회 시험에서는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물어봤는데 얘가 단독으로 박스 형태로 이게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차액지대가 박스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절대지대도 박스로 출제를 했던 거고요. 이것도 단독적인 문제로 다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정도가 지대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건데 나중에 돌아가면서 배우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제목이 설명해줘요. 제목이.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걸 기초로 정리하시면 돼요. 지대발생원인에 대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알론사하고 마샬의 준지대에서는 입찰지대의 성격, 준지대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구별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그러면 리카도라는 사람은 지대를 뭐로 받다? 잉여로 받다? 생산비로 받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받겠죠. 그런 거를 같이 연결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했던 설례가 있어요. 그래서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로 간주한다고 해서 틀리게 해줬고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걔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는 문제를 구성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대론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지대라는 관점이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구나. 고전학파는 잉여로 보고 신고전학파는 생산비로 간주하는구나. 그리고 학자들이 좀 많네.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걸 한 번에 정리하시려고 하면 또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대론에 대해서는 여기 정도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도시공간구조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